우리 맥스가 이불 속에서 쏙 들어간대 내가 감았어 감았어? 야 우리 이제 2월 달에 맥스 아들도 오면 어떻게 하지? 사고 뭉치잖아 둘 다 오빠가 나한테 파란색 어 맞아 맞아 그거 쓰면 됐지 창피해서? 어? 아니 따뜻하니까 나는 창피하다고 그렇게 불리지 어디서 갔다 응 안 돼 오토바이 났다 맥스 이리 와 맥스 이리 와 맥스 앉아 맥스 맥스 이리 와 앉아 유연 너무是我 파일